이거 봐도 멋지다! 우와 멋지다! 이게 뭐지? 머뭇패키 이야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있는데 좋았어! 오늘은 옷 입는 강아지 슈슈랑 한번 놀아볼까? 도 안에 뭐가 들어있지? 뭐가 들어왔지? 도?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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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우와 이건 소파인 것 같은데? 소파도 들어있고 오! 강아지 머리 빗겨주는 빛도 들어있다! 머리 빗겨주면 좋겠다! 오! 선글라스도 있는데? 멋쟁이인데? 재원아 근데 이게 뭐지? 가방이 안에 들어있어! 이쁜가봐! 이쁜가봐! 이거 한번 열어볼까? 이어! 이거 봐봐! 안에! 이거 슈슈 목걸이에도 붙여주고 여기 집 꾸미는 건가 보다! 그거는 재원아 여기다 붙여볼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리 여기다 머리도 붙일까? 그래! 머리에다 붙이자! 아리 머리에 안 붙여 여기다 붙일까? 다리에다가? 그래! 오! 재원이가 머리를 열심히 있게 해줘서 아 슈슈 머릿결이 엄청 부드러워지겠는데? 오! 머리에 윤기까지! 심인 것 같은데? 오! 머리에 윤기가 반들반들해! 오! 예쁜데? 다 됐어! 미영! 다 됐어? 이것도 꽂을까? 응 이거는 어디다 꽂을까? 여기에다가 머리 해줄까? 아리 어디다 해줄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까? 오! 예쁜데? 반대쪽도 해주자 반대쪽도 와! 예쁜데! 이야! 예쁜데! 이거 뭐야? 그거는 뭐지? 오? 그거는 뭐지? 아! 그거는 이건가 보다 여기 앞에다 꽂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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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신발 너무 예쁘다! 그치? 가자! 가자! 우리 신발 진짜 예쁘게 꾸몄으니까 어디를 옷도 입혀볼까? 아니 이거 이 옷이랑 이 옷 중에 어떤 거 입혀볼까? 먼저 이거 이거? 그래! 이거를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쉭 호! 이거 봐 재원아! 호! 아!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우리 꼽아보자! 어때 재원아? 어때? 예쁘지? 오! 어! 앞에만 신발 입고 뒤에 있는 신발 뭐 신지? 무슨 색깔 신을까? 이거 신을까? 그래! 멍멍이 가자! 멍멍이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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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멍멍이 우리 머리띠도 하나 해줄까? 아니 멍멍이 멍멍이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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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까? 꼰가 응 꼰에서 마녀가 나타났어 헉! 마녀가 나타났다고? 응 헉! 어떻게 해! 마녀가 나타났대 슈슈 얼른 도망쳐야겠는데? 응 슈슈야 도망가자 슈슈야 근데 너 너무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어디로 도망가지? 좀 아쉬운데 도망가자 어디대로 도망가지? 거기다 여기다가? 그럴까? 슈슈 우리 여기 몰래 숨어있으라고 여기 앉혀줄까? 응 슈슈야 여기 몰래 있어 마녀가 나타났어 헉! 마녀가 나타났어 헉! 마녀가 나타났어 여기 있자 헉! 옷은 정리해놓을까? 여기다가 신발도 정리 마녀가 안 찾았어 헉! 마녀가 안 찾았어? 응 이제 슈슈 나와도 돼? 그러면? 응 슈슈야 이제 나와도 돼 마녀가 안 찾았대 도망갔대 오! 슈슈 나왔다 다시 슈슈야 이거 이거 빼다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머리 붙을까? 오! 북목이가 필요 없어 그거 뭐지 붙일까? 우리 그거 여기다가 붙일까? 어 그래 여기다 붙이자 여기다가 붙이자 짠 멍멍 집이야 멍멍이 집이야 여기 옷도 있고 여기 목걸이 목걸이에도 우리 스티커 하나 붙여줘야겠다 목걸이에다가도 여기 스티커를 붙여서 목걸이도 여기다 걸어놓고 왕관도 걸어놓을까? 왕관도 걸어놓을까? 왕관도 걸어놓고 뭐 붙일까? 원래 신발 모양이네 예쁜 구두 모양이네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빼까? 그래 이거 빼자 이거 빼서 어디다 붙일 건데? 거기다 어디다가? 거기다 거기? 거기 어디? 붙여봐 어디다 붙이지? 거기 귀에다 붙였어? 예쁜데 귀에다 신발 모양 스티커를 예쁜데 어우 화려해졌어 우리 슈슈가 이거 빼줄까? 자 응 이거 어디다 붙일까? 머리에다가? 오 슈슈가 한쪽 머리에 있는 구두를 한쪽 머리에 있는 가방을 붙이고 있어요 슈슈 슈슈가 너무 행복하대 슈슈? 잠깐만 응 슈슈 잠깐만 머리 예쁘게 해줄게 슈슈 거기 코다 코 자자 응 코 자자 우리 소파 위에서 코 자자 우리 소파 위에 앉아서 자라고 하자 앉아서 코 자자 머리에 스티커 또 붙일까? 그래 거기다 엄마 인마 오 그런데 슈슈 밥그릇에 이 하트 모양이 아무래도 이 스티커 같은데 여기다가 붙여주는 건 어때? 예뻐 예뻐? 그래 여기다가 중간에 붙일까? 모양에 맞춰서 아 슈슈 밥그릇 모양이 너무 예쁘셨는데 슈슈 여기다 밥도 먹어 또 이거 머리에 붙여? 여기다가? 가방 가방? 가방을 왜 여기 옷에다가 붙였어 재원아? 밥 밥 고양이 응? 뭐라고? 밥 밥? 그런데 이렇게 말랐는데 슈슈 너 정말 잘 먹는구나 슈슈가 엄청 화려하고 예뻐졌는데 슈슈가 너무 신난다 밥이야 밥도 먹는다 그러면 우리 슈슈 가방에 여기 넣어서 우리 학교 가서 데리고 갈까? 그래 그러면 슈슈 여기다가 넣자 슈슈야 우리 학교 가서 소파도 챙기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학교 가면 어떨까? 자 가자 슈슈 팔에다 손에다 들고 가자 슈슈야 학교 가자 슈슈 여기있다 슈슈 어디있어? 거기있다 여기서 뭐해 슈슈? 학교 학교 학교? 아니 집에 집에? 같이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슈슈 이렇게 안에 넣었으니까 우리를 같이 데리고 집에 갈까? 그래 가자 이거 재원이가 들어 슈슈야 가자 안녕 안녕 슈슈 도망갈거야 슈슈 공공 도망간다 슈슈 이거 선생님 잡아 슈슈 주사 맞는거 싫어요 선생님 주사 잘 맞으면 초콜릿 주나요? 응 젤리도 주나요? 응 진짜에요? 도망 reign요 뮤직비디오 엑이 나 siècle